자 오늘 해볼 게임은 Alien Lake 2 진행해 보도록 할 거요 1 리마스터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는겠죠? 어떻게 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하고요 서운은 그대로 그분들이시네? 서운은 그대로 그분들이시네? 한 상기미로 우리는 그냥 한적이 수많은 막 혼루 이 끝이 없지 이 소식이 우리의 생활을 먹어야 합니다 이 소식은 몬스터 그리고 몬스터는 많은 얼굴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1편에서 잘 마무리되지 않았어 아 누구시지? 박사님인가? 허트..허트만? 3인칭이 됐네요 그때는 1인칭이었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 5인칭이 됐든 동작원에 저쪽으로 돌려서 끌고 아 이 그래픽은 괜찮은데 확실히 1이랑 했을 때랑 차원이 다르네 1이 좀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이런데 지나가면 이거 풀에 돼있는데 뭐야 얼굴이 못 알아보겠지 방금 얼굴 웨이크 같았는데요 웨이크 차에 치였던 패드라니야 웨이크 겁나 없다 누군다로 안보인다 그래도 목소리 똑같네 웨이크 차에 치고 뭐야 이 삽댁이네 심장을 꺼내던데? 나는 심장이 없어 흥미로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엄마, 이 돈이 왜 안의 죄인에게 존재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에요? 뭐지? 그냥... 일요일 수 있는 일요일 수 있는 일요일에 아빠와 저희는 지금 이 latest episode of Nightsprings' 여기 있습니다. 엄마, 이게 너무 맛있게 맛있어. 오, 스포일러! 같이 돌아가면서 그 시스템을 하려고. 내가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일요일 때 일요일 수 있는 일요일 수 있는 일요일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잘 분이신 것 같은데? 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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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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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가지고 계시니, 앤드르선. 당신의 위치에 위치해. 당신의 위치에 위치해. 당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누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콜드로노스 뭐야 방에 좀 귀한 원 초대 레이트레이싱 풀로 돌렸는데 텀블러 때문에 타임이 좀 모자보리기도 하고 기도 주었다 지금 여기죠 주차장 음 음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자막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도 괜찮아 보인데 아니 사양을 얼마나 잡수시는 거야 레이 있는데 그래픽을 어느정도로 박아야되나 프레임이 잠깐만 프레임을 어떻게 확인하지 포스로 확인할까 포스로 확인할까 설정 아 성능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 음식 에 ges Summit 인테리어 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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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증 네 어두워서 그런가 HUD 성능 해당 없음 나오네 안 나오네 여기 까봐까봐 RTX 때문인가? 어 생각보다 게임 무거운데 맞네 엄청 가볍네 RTX 그니까 약간 60프레임 느낌 ITS는 켜기만 해도 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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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잡수시네 레이트레이싱이 4090으로도 레이트레이싱을 그래픽이 좋다 좋다 하는데 만들이시죠 맞는데? 보안관이시네? 우보안관 멀리건 저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이징 블루 아 처음에 했던 그거구나 아, знаете, 다행히 제가 보기 위해 다행히 영어, 그만 응, 원장님 product got it just through the hole and fence down the Hill towards the lake around the old convenience store you can't miss everything's been closed since the area was fenced off the store the campground all of it Ricoh ith 이럴 I'm мощ I'll show him around they got it Thornton E 마음의 공간에서 사건보드를 열 수 있다 사건보드는 사과의 정신기법으로 단서를 분석해 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어... 이전 살인사건 아... 사건은 이미 박힘 받았네 피해자 피해자가 3명이나 있네 피해자 2명에게서 멍이 발견됩니다 흥부해상 시신이 부풀어올랐다 물에 드가질 않았는데 시신이 부풀어올랐다 공통점이 없다 예자끼리 운동선수나 사냥꾼일 수도 있다 동물도살 기술이 유사하다 사냥꾼이였죠? 벌목꾼이었나? 그... 원에서는 쫓아오던 애가 여기서는 그래도 좀 렉이 덜 걸리기도 음... 여기가 살인현장 아니 마음속에 뭐 이런게 다 준비되있대 딸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뭔가 사슴뿔 아... 마음의 공간을 방문해도 게임이 일시정지하는게 아니다 위험할때 이런거 키면은 있는다 울릴내 hey Casey you putting me in charge why now? look Anderson you're a... better detective than i am you've cracked cases that had the rest of us baffled i don't want to slow you down are you thinking of retiring? you know what happens to cops who say this is their last case mm-hmm real funny Anderson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산은 바로 콜드론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미러피크입니다. 그대로 된 각도에서 보면 잔잔한 호수의 후면에 미러피크의 위붕당당한 아름다움이 반전되어 비칩니다. 아쉬웅 왜 안가져 아쉬웅 아쉬웅 래픽이 좋으면 역시 사양을 많이 타구만 프레임이 이정도로 안나올줄 몰랐네 그래픽이 엄청 좋긴 좋네요 너야? 아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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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아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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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을 왜 두고갔지 흐ques 아쉬웅 유전 살인 사건과 일치 이것도 일치 이것도 설정화된 지문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는 활성화된 질문을 해결하고 추론을 잠금 해제한다 살인 수법이 이전 사건과 일치하지만 방해를 받았다 이번엔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이걸로 파생된 피해자 누구고 살인자는 누구고 시원해 있던 이야기들은 떨어져 나갔나 보네 잠깐 파일이 희생자가 뭐 얘기했지 피가 엄청 튀어있고요 발자국이 여러 개 있다 여러 명이서 했다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 대 삼각대 누가 여기서 맥주를 마셨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맥주를 마시며 카메라 대도 이거 찍어갔다는 이야기인가 잠깐만 이러면 요거 여러 개의 발자국 살인자들 살인범이 혼자가 아니고 피해자 피해자 살인자들이야 가해자는 여러 명 어지러운 현장 시상범죄 계획범죄 그리고 또 다른 단서들 부적 슬롯에 부적을 장착하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칸이 잠겨있는 것도 있네 환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더 있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냈나요 아이씨 잘못 눌러서 스킵했네 단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주변 환경을 조사해 발견할 수 있다 손틈 피해자는 로버트 나이팅게어 13년 전 브라이트 폴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13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날 걸까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지 그러면 가세요 피해자 칸티코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 트론 이용가는 해고당한 후 무슨 일이 생겼죠 실종 상태군요 실종 상태군요 나이틴개요? 사람인가? 그 홍서단 게이시가 나이틴개는 끝까지 갔다. FBI는 나이틴개를 해버렸다. 피해자는 로버트 나이틴개 전 FBI 요원 실종당시 정인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건 증언들이고 눈을 얻었을때 삼각대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나? 여행살이니 여행살이니 나이틴개요? 13년이 지났다. 여기? 지금? 피해자가 온 곳?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 사과의 마음의 공간 속에 있는 프로파일링을 사용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마음의 공간 속에 있는 프로파일링을 사용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자신의 직관력으로 여주의 임무를 프로파일링해 새로운 단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종자 의식살이 에이전트 나이틴개는 M.I.A.에서 13년이 지났다. 여기 어떻게 끝나지? 의식살이 에이전트 나이틴개는 의식살이 윈 Anne 의식살이 에이전트 나이틴개는 음료 의식살이 의식살이 옆으로 난리 에이전트 정국 이것이 사양이 안맞은 아니야? 홀드로노스에서 왔다 더 필요하네 딴 사람이 없는데 호스루 둘러봅시다 이 오는데 시신이 이렇게 놔둬? 이 오는 하우스는? 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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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나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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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보니? 안으로는? 그녀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Nightingale was out in the woods alone at night, possibly nude. The killers knew he was here, ambushed him, dragged him to the campgrounds, strapped him to the table, cut his heart out. But then they were interrupted by those witnesses, the bookers. The job is unfinished. That seems pretty complicated to me. This guy was a skinny dip in this time of year. I haven't figured out that part out yet. Lots of questions. Lots of answers for us to find. I didn't know trees got that big. It gives me the courage. You need to get out more. It's kind of creepy though. What, 말자국이 있는데? 어? 이게 뭐야. There's a piece of paper on the ground. That's what a saying. Track's, barefoot. Nightingale? They come out from under the bowler. It makes no sense. A page full of text on one side. Not a printout. 준상 작용을 쓴 작용 분야자 그런 기술이다 라인 서점에서 그것은 저희에게 내용이 우리에게 그의 비밀은 이들의 본인입니다. 특별히 FBI 스페어 safer 로버트 Nightingale. 그리고 그의 프라이드가 그들의 를 찾았다. 그 첫 발을 내린 금지에 불쌍한 구간을 보다. 읽는 말은... 이 말은 너무 저렴한 메시지에 맞라. 누구의 문자들에게는 여기 있었는데, 누구의 게임과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νati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떤 일을 안 받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자세히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맞은 우리의 제ors이 있습니다. Nightingale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고 이거 앨런 레이크가 쓴 원고잖아 막다른 길 상괄점 어, 나레이션도 읽어주네 상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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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업아웃이 안되냐 지금이요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 하지 나중에 렉 걸리면 어떡하지 여화가 안되냐 피신을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다 너 다 할거야? 구검해 내에서 사슴축제 기름길 열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못 알아냈대 원고를 읽습니다 아, 일곱구나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면 되겠죠? 다만 시도 이게 쇼크헛 인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 저 계신다 잠깐 길을 잃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뭐야 발전기가 있네? 음? 뭐가 있는데? 원고 조각 무기라 그리다 할 수 있다고? 어? 아 원고 조각으로? 여기도 설마 레지던트 이블처럼 허어 레지던트 아니겠지? 걔들은 진짜 안 죽어가지고 열받았는데 흠 흠 흠 카메라에 찍을 때? 스너빨을 찍을 때? 아마 그리고 왜 내 마음을 꺼내줄지? 우리 찾을 때 찾을 때 여기도 뭐가 있나? 내려가는 길이랑 끝에 뭐가 있나봤네 어 무전키로 대화하네 그치 새들을 관찰하시던 그 부부 건가 그 부부들이 새들을 관찰하시는 분이신가 부부들 것 같은데 아시쇼 아, 시장. 당신의 테크닉, 이 흔적이 움직여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안정적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 미스테리입니다. 필요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나는 다가. 나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저는 마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마주에 있는 마주에 있는지 모르겠지요. 마주에 있는 마주에 있는지 모르겠지요. 마주에 있는 커피. 투표가 끝났지 않았나 싶은데 식당에서 목격자 신문하게 아 거기구나 저기 알룸메이크 처음 시작하면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식당으로 갔나서 사람이 너무 좋다 이 사슴 숙제를 했었죠 약인가? 추측을 해본다고? 등지하게 FBI를 얼마나 크게 박아놨는데 목격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야기를 듣고 들어갈까? 다했어?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봤을 때가 됐는데 지그밭, 스크린드 피로들 그런 것들 너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도 앉아서 얘기하면 안될까? 왜 콜드로노스에 계셨죠? 뭐라고? 넌 틀랐다 엘런 웨이크가 여기 있었는데 엘런 웨이크가 여기 있었는데 엘런 웨이크를 조사러 갔다고? 너도 다음 타겟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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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단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단의 짓이 있었어요 교단의 짓은 마친이, 탐미 развитors owner가 엣 제 작가가 집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탐미가 뭔가를 찾았네요 교단의 짓관디가 오신 frequency 이전살인사건 It's all right We're dealing with an organized group of killers. Not alone serial killer. 나무의 교단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구요 아 아 아 아 いいか 그냥 누가 남겨놓은 것도 아닐테고 저번에 전작에서는 이제 약간 조명탄이랑 이런 체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물건들을 추가로 내가 꽁 까놨었는데 그걸 숨겨놨었는데 그거를 숨겨놓은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분도 만났었고 내놓으세요 그니까 증거물을 지금 그래 놓고 지금 호텔에 뭐 어쩌구 자식아예 그래 좋네 로스? 넌 어디갔냐 저번에 있던 봉허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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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너무 이상해 기억이 안 나 딸이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건 뭐지 너의 트라우마틱의 기억을 안하고 너의 트라우마틱의 기억을 안하고 TV에 항상 발생하는 상황이 엘런 웨이크때도 이거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실인가? 그때 전화했던 거는 녹음기 돌려본 거 엘런 웨이크 때도 아내가 죽었었는데 자꾸 살아있다고 말하고 근데 사실 그 후방 가면은 아내가 살아서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하세요? 로즈, 도와주세요. 우리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지났는데, 저는 얼굴을 잊지 않았어요. 아니면 커피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얼굴을 잊지 않았어요. 최근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본 적이 있나요? 불쌍한人 그리운 인물하고 그리운 인물이 없어요. 아무도 불쌍한 사람은 그런데 열심히 그리운 인물이 많아서 많은 행복한 인물을 1600명으로 admire stealing 적당한 사람들을 그곳이 모든 인물을 숨을 수 있을 nhất. 잘 알았다 복장이 왜 이래? 이거 그거다 PD 룸 그때 여기서 노래 돌렸었죠? 주크박스가 고장났다 불쌍한 노인네 같은 노래가 계속 흘러나올 걸 참을 수 없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코코넛을 가려고 했었지 여행하는 편이지만, 이건 좀... 이 주크박스로 인해... 주크박스가 아니고 노래로 인해 약간 이 게임의 저작권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거때문에 주크박스로 고장낸건가, 일부러? 이게 다시 못들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아주머니가 불을 깜빡... 어... 저 몸 보인다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고 거기 들어가지 마렴... 어두운 데는 안 된다... 현재는... 여기가 그 문제의 화장실인데 브라이트 브로즈 지도를 먹었구요 음... 열쇠가 있어야 되구만 여기 남자 화장실 아니야? 공룡인가? 릿 프피 있고 하... 혹시 아 열쇠 안 찍었구나 여기에 그 그 사람들 앉았었는데 그 신의 아이들인가 본인이 뭐 토르다 뭐다 하면서 노인분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바콘 보드도 끝난 것 같고 일단 밖에 와서 아 시신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Only the urban legend. If you're in the woods at night, the cult will get you. That sort of thing. We're not gonna find out you're the Grand Wizard or something, are we? I played some D&D back in the day. Wizard was always my favorite class. Morning, Sheriff. Looks like you have some guests. Ah, morning, Ted. Yeah, real important guests. Deerfest. Always draws a crowd, right? Too true. More the merrier. Have a good one, Sheriff. Hey, what do you know about that waitress from the diner? Rose? Yeah, she's a bit of a space gaze. Always has been. Why? What'd she do now? She kept saying that my daughter drowned. She even knew my name. It was all very weird. Rose has a talent for saying the weirdest thing possible. But it's best not to take it personally. Oh? Hey, boss. The corpse is downstairs ready to go. Yep. In the morgue. All prepped. I'd like to take a closer look as soon as possible. Leave the way, Sheriff. Oh? That's right. That's right. Oh, this is the Bright Falls Sheriff's Station. Anything you need? Just let us know. We appreciate the support, Sheriff. You're right.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out there.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out there.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re out there. Agenct? 어르신가? 얼굴이... 이는 누구에게 변화가 되었냐에 치자 하우스? 여러분의 비교적pot의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교적 이스라엘에 생각하면 이를 말한 학교의 죽음 limited 욕점을 얻고 그는 다른 곳에서 다른 곳곳에서 다른 곳곳으로 전해서도 그는 정말 정말 실수적이었습니다. 많은 곳곳곳에서 많은 곳곳에서 최근에 그리스도가 이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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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는 뭔가 어디서 이는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너뉴얼서 바이킹의 아이디디였나? 이런 TV가 있네요 토스터가 붙어있네요 그때는 현상숲에서 있었는데 뭐야 구조 왜 이래 원래 여기 그건데 그 사무실이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됐네 아 겁나 어두워 심장 접수 심장에 글을 쌓아놨다고? 심장에 글을 쌓아놨다고? 능력이 더 좋네 물에 잠겼던 증후가 보인다 부풀어 올랐고 글자가 있구요 그냥 칼방 바로 맞았었데 요담 목걸이 잠만요 어디다 박아야되냐 교단의 표시기인가? 홀드론 호수 살인사건 시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슴이 갈라져있다 그리고 뭔가가 보인다 벙도 있고 흉부 괴산 의식상의 글쓰기? 그니까 가슴 안에 뭐가 있어 TV? 아까 봤던 거잖아 꺼내볼까 꺼내볼까 아니 누가 가슴에 원고를 집어넣었어? 어? 사라졌는데? 뭐..뭔일이야? 뭐..뭔일이야? 낙박이를 보여달라니 군갈자 꼬치기도 아니고 오..뭔일이야 아..뭔일이야 아..뭔일이야 눈에 보다 못 видно 못 보다 못 보다 오, 이게 지금 뭐야? 아니, 심장도 없는 놈들 아니, 심장도 없는 놈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빛속에 머무르세요 쪽딱이래 보여줘? 쪽딱이가 전작의 최대 비밀무기였는데 볼 수 없다 처맞기도 참았나? 안전지대는 체력 일부를 회복시킵니다 전투중 안전지대를 떠나거나 그 안에서 공격하면 일시적으로 안전지대를 사용할 수 없다 어디로 가란 말이야? 여기 쫓아오는 것 같은데? 여기 쫓아오는 것 같은데? 커피 보금경? 그 수지품인데? 그 수지품인데? 랩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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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작도 챕터별로 나눠서 끝나면 노래 나오고 1화, 2화, 3화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